화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조금 아쉽다. 내년에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띠인데.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2024년 갑진년에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띠들이 따로 있을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아마 좀 3제를 제외하고 제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될 띠분들은 평소에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내가 크게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좌절감을 느낀다 정도지 내 입장에서 뭐 크게 손해를 본다거나 크게 뭐 뒤로 뒤쳐진다거나 그런 해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뒤쳐지는 않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선발주자들의 뭔가 이렇게 상승세가 눈에 띄는 로켓처럼 팍 날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자격지심을 느껴진다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다거나 요 정도지 내가 뒤쳐지는 운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운기라고 하는 건 날씨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는 좀 활발히 활동을 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좀 힘이 비축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운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하고 나는 내년에 끝났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게 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 귀담아 들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74년생 51세가 되는 분들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갑인생 호랑이띠 같은 분들 내 자체의 운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경쟁자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힘이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내가 10을 달리면 경쟁자들은 15을 달릴 거고요. 내가 15을 달린다면 경쟁자들은 20을 달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격언들이 있는데 큰 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만 있으면 이 나무는 키가 자라지가 않아요. 왜냐면 강압성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키가 큰 나무들을 보면 빽빽한 나무들 사이 속에서 서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키가 큽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이신다면 내가 비록 조금 경쟁자들보다 뒤처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나도 성장을 하는 그런 운기이긴 하거든요. 다만 결과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내가 누름새에 들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조금 아쉽다는 정도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적인 컨트롤만 잘한다면 나 또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지혜롭게 잘 살리신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사료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가빈색 호랑이 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프라이버시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의 뒤처짐도 용납할 수 없고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앞서 나오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이 앞서는 그런 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 75년생들이죠. 을면색 토끼띠의 분들인데 을면색 토끼띠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원한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을면색 여러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 하는 만큼 성과도 나고 잘해 나갈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눈에 탁 뭐가 꽂힙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저 존재를 내가 잡아먹어야겠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돈민 형태예요. 근데 진짜 둘 다 죽습니다. 큰 나무에 덩쿨이 칭칭 메워져가지고 이 나무도 메말라 죽고 덩쿨도 메말라 죽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말고 상생의 역할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떠한 존재들을 이겨서 앞서겠다.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사멸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인간사에서도 마음의 원한을 품지 마세요. 꼭 그 부분을 잘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갑진년에 83년생들이죠. 42살이 되는 개생돼짓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개생돼짓 분들은 건강 쪽으로 이슈가 있어요. 뭐 평소에 지병 쪽으로 알아왔던 부분들. 특히나 소화가 된다든지 위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질환이라든지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들 건강검진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조금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나의 병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병문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장례식장에 간다든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경조사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운기들 몸에 이렇게 애군이 묻지 않도록 좀 잘 털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좀 안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안 좋아요. 기운이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세요. 잘 되는 사람들 옆에. 근데 꼭 이럴 때 되면은 같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커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게 더 배가 됩니다. 슬픔과 위로는 나누면 반이 되는 건 맞지만 내년 만에 값진년만은 좀 참았으면 하는 하는 도령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 내년에 가장 좀 조심해야 되는 띠인데 70년생이죠. 55세가 되는 경술생 개띠입니다. 근데 경술생 개띠는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큰 벽에다가 몸통 박치기를 하는 해입니다. 내 몸도 조금 망가지는 게 있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결과가 내가 그동안 뭔가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이 돼가지고 결과가 크게 나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좀 밸런스를 좀 잘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내실을 좀 잘 다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몸통 박치기를 하더라도 좀 적당하게 해라. 페이스 줄을 좀 잘해서 좀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내 몸도 조금 덜 상하고 결과도 좀 적게 나고 이렇게 하면 무탈이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아니야. 이때가 기회야 하면서 모든 걸 딱 쏟아붓게 되면 내가 잃는 것도 많고 그만큼 얻는 것도 많지만 결국에는 쌤쌤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인생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2024년 갑친년 좀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될 띠들을 한 네 가지 정도 추스려 봤어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게 뭐 내가 크게 뒤쳐지는 운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자격지심이 좀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느낌이에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만 좀 잘 감안하시고 나만의 길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나의 인생을, 나의 드라마를 내가 만들어간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한편에 또 드라마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4년 갑친년도 대박나시기를 하는 대로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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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